학교 급식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틀린 것. 학교의 장은 학교 급식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죠.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한다. 맞죠. 2번. 그러나 학교의 장은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기서 틀렸죠. 아까 우리가 기관 잘 학교 급식 기관이 2가지가 나온다 했죠.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학교 급식위원회인데 이거 바꿔치기 하기가 좋죠. 그리고 소속이 어딘가를 생각하면 되겠죠. 학교 급식위원회는 교장 소속이 아니라 교육감 소속이고요. 학교에서 급식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때는 누가 합니까. 학원이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위탁을 할 때도 급식위원회가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에다가 거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벤트를 했고요. 3번. 식재료의 선정 구매금수. 이거는 위탁하지 마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위탁하지 마라. 라고 되어있죠. 3번. 4번.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거죠.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겠죠.